전북자치도의회가 한빛 1, 2호기 수명 연장 추진을 중단하고 안전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있었던 부안 지진을 겪으면서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수명이 닿은 원전을 10년 연장해 사용하겠다는 것은 주민들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사용을 전제로 한 무조건적 공청회를 중단하고 도민이 안전을 담보받을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